군은 답심리 근린공원 산책로 주요 지점에 지난 7월부터 국가지점 번호판 13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국가지점 번호판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활용하는 위치표시체계로 산악이나 해안 등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 10x10m 격자형으로 구획을 나누고 해당 지점에 한글 두 글자, 숫자 여덟 자리를 결합해 부여한 것입니다. 군은 2019년 올해까지 배붕산 근린공원 14개, 천장산 둘레길 7개, 답심리 근린공원 13개 등 산지형 근린공원에 총 34개의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이 어려워 응급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군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소공원 등에 사물조소판을 설치해 구민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2020년 강동구와 서대문구, 2021년 성북구와 중구 등의 사업을 전파했습니다. 유덕열 구청장은 산지형 근린공원을 찾는 구민들이 긴급상황 시 지형 지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데 국가지점 번호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